가을 이유로 아 어 지금 룬이 패치가 됐습니다. 룬이 패치가 됐는데 어둠의 수확이 바뀌었어요. 어둠의 수확이 죽었습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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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안한 곳으로 가라.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어둠의 수확이 바뀌었습니다.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다. 어 뭐 평타가 아니어도 돼요. 평타가 아니어도 스킬이 해도 돼요. 그래서 이 약자 멸시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. 어둠의 수확제에 한 번 가봅시다. 죽어라. 나이스죠? 야 멋있었다. 와우. 가 디엠. 흠. 야. 야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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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키 한대만 맞춰면 죽을거야. 잇. э잇. 으어어어. 으아. 으아. 나이스. 쟤 죽을뻔! 아 이걸... 아 진짜 아쉽다 오마이갓! 썪은 아 이야! 잡을 수 있었는데 아... 아아! 아인스타임! 으아야아 으으으으으으... 나이스으으음 냥 그냥 들어갔어 잡았쥬 아니 내껀데 까비 야 이걸 맞아 야야야야야야 허어어씨 어어씨 아 이거 딜이 개사기다 어 템도 그렇지만 여러분 딜이 사기였습니다 써어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엱 아아 이야에에에 impeii 아아아아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